시속 한 50몇キロ 돼요. 녹색 신호입니다. 이 사고. 이 차가 얌체짓하는 거예요.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미리 정선 넘어서요. 정선 넘어서요. 횡단보도 있는 데까지. 그리고 가상의 중앙선을 좀 넘었습니다. 블박차는 가면서요. 가면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갔으면 괜찮았었는데 차로를 변경해서 이쪽으로 가십니다. 혹시 여기서 우회전에 나오는 차가 있을지도 몰라서 편하게 가시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때 여기서 차가 나오고요. 여기서 황색 불이 켜집니다. 여기 정지선까지 한 5m 될까요? 5m 좀 더 될까요? 가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나와 있는 차랑 부딪칩니다. 그런 중에서 오는 차도 좀 부담됐을 거고요. 여기 지금 차분하게 가서는 괜찮은데요. 그러니까 아까 이쪽으로 갔으면 괜찮았었어요. 이 차랑 부딪칩니다. 경찰은 블박차를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저거는 딜레마 존이죠. 시속 얼마로 갔었죠? 고로본님 누나 계신가요? 시속 한 50 몇 킬로 돼요. 저랑 글 주고받은 거 보세요, 이렇게. 이렇게.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숫자가 있어요. 이건 10번 주고받았다는 거예요. 두 번, 또 두 번. 고로본님 저랑 별로, 별로, 별로 저랑 대화 많이 안 한 겁니다. 어떤 분은 100번 넘는 50번을 수두룩해요. 그래서 채택되고 나면 제가 그다음부터는 최소한 30번은 제가 답변해 줄 거 각오해야 돼요. 그게 더 힘들어요. 왜냐하면 지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옛날에 뭐라고 그랬지? 찾아보는 게 힘듭니다. 여하튼 딜레마 존이라서 신호위반이 아니어야 되는데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으라는 거예요, 경찰서에서요. 검은사도 약식기소했대요.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. 변호사님, 약식기소 됐어요. 그런데 지금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네요. 약식기소된 상태에서. 그건 안 됩니다. 약식기소되면 판사가 그걸 보고 약식명령을 내려보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거 검사가 봐준 것 같은데. 이건 좀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또는 피해자의 진정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럼 판사가 알아서 이거 정식재판 넘기는 거. 그걸 통상해 보라고 합니다. 정식재판에 넘기는 거. 그러니까 약식기소되면 그것이 약식명령 되는 게 거의 99%예요. 한 1% 정도는 정식재판으로 다시 옮겨질 수 있어요. 판사가 볼 때 이거 안 돼! 더 무겁게 처벌해야 돼! 그래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는 아직 판사가 결정이 없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이 날아와요, 나한테. 약식명령을 고지했다고 해요, 고지. 약식명령이 나한테 날아오면 그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하고요. 정식재판 청구에서... 중간에 판사가 이거 왜 정식재판 청구하셨나요? 무죄 다투시는 건가요? 무죄 다투는 건 무죄 여부를 확인하죠. 이건 무죄 다투는 거예요. 또 어떤 경우는 왜 정식재판 청구하셨나요? 저 벌금이 좀 깎아달라고요. 벌금이 너무 많으세요. 제가 볼 때는 적당한 것 같은데요. 어떻게 해, 계속 재판할까요? 혹시 나중에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? 그러면 싫어요, 싫어요, 싫어요. 어떻게 해, 그럼 정식재판 취하하시겠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취하는 건 끝나요. 옛날에는 정식재판 청구하면 검사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판사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명령했으면 정식재판했을 때 밑져도 본전이었어요.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불리익 변경 금지. 지금은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위로는 못 가요. 그건 안 돼요. 그런데 벌금에서는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. 판사가 벌금 300만 원 했는데 검사가 처음에 300만 원 기소 그다음에 판사가 OK, 약식 명령 내보냈는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판사가 이거는 벌금도 더 해야 되겠네. 500만 원 할 수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더 높게 벌금 연구를 할 때는 왜 그런지를 써야 돼요. 그래서 잘 안 그래요. 더 높게는 잘 안 해요. 한편 변호사님, 약식 명령 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? 어떤 추가 자료였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추가 자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이런 질문이에요. 추가 자료 어떤 걸 내려고 하셨나요? 그랬더니 한 변호사님께서 추가 자료 어떤 걸 제출할지 알려주시면 판사님께서 제출하려고 합니다. 에이, 이건 말도 안 되죠. 추가 자료는 뭘 내려고 하는지 말씀하셔야 지금 내신 정식재판 청구하기 전에 내는 게 좋겠어요. 그랬습니다. 아니면 나중에 정식재판에 가서 내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죠. 제가 뭘 내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? 약식 명령에서는 무죄 선고 안 해요. 그럴 때는 정식재판에 해부합니다. 지금 무죄 다투는 거잖아요. 지금 여기다 내봤자 벌금 깎아달라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다 안 해요. 판사는 보지도 안 해요. 거의 그냥 하루에 와서 한 100건 정도에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, 그냥 날 잡아서 그걸 잘 보지 않습니다. 어쩌다나 싶어요. 그래서 판사한테 약식 명령을... 이걸 왜 재판 안 하고 약식 명령에 넘겼습니까? 약식 기소했습니까? 그래서 억울해서 진정성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진정서 판사가 보면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거고요. 넘길 수도 있고요. 그런데 판사가 바빠서 안 보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. 그래서 진정서 써내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. 참고자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내봤자 별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. 정식재판에 넘어간 다음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거기서 제 차의 속도가 53이라든가 얼마였던가요? 얼마였습니다. 그리고 황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정식선까지 제 거리가 몇 m입니까? 몇 m인지 판사님,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합니다. 속도는 나왔으니까요. 그리고 거기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몇 m인지도 분석을 요청합니다. 그러면 시속, 여기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인적 사운드 있어서 제가 못 열어봐요. 고로건 님 지금 계세요? 네, 고로건 님. 그때 시속 한 53이에요, 얼마예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 주십시오. 그렇게 판사한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면 과연 피할 수 있는 우선 신호위반은 아니다. 도저히 멈춰졌는데 왜 신호위반이냐. 그리고 그때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면 부딪치는 장소까지 간다. 그걸 그러면 내 잘못이 없다. 우선 신호위반이 아니고 물론 그때 옆으로 피해갔을 때 왜 못했느냐. 그런 면이 있지만 최소한 신호위반 아니라는 거예요. 신호위반 아니라는 걸 확인 맡겨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. 그런데 우리 고로건 님께서 여기다가 변호사님께서 추가 자료 어떤 거 제출할지 알려주시면 판사님께서 제출하려고 합니다. 이거는... 고로건 님은 상급반이시잖아요. 거의 프로잖아요. 56, 시속 56이래요. 제가 53인지 56인지... 일단 56이면 더 유리하죠. 이게 제한속도 60도로죠? 아, 상대차 중앙선 넓고 왔어요. 중앙선 넓고 왔다고 인정됐어요, 그건 확인됐습니다. 제가 확인한 건 다 아까 그랬잖아요. 제가 설명드린 건 제가 확인 안 된 건 지금 물어보잖아요. 53인가요? 속도 얼마인가요? 이미 중앙선 넘은 건 제가 확인한 겁니다. 도로교통 운전에서. 이제 고로건 님한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. 다 설명드린 거예요. 포인트 설명드렸어요. 나머지 추가 자료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약식 명령에 대한 거. 약식 기소에서 약식 명령 그리고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에다가 잘못하면 형이 더 높아질 수 있다. 벌금이 높아질 수 있다. 그럴 때는 불안하면 이의신청 취하해라. 그런데 무죄 다툴 때는 끝까지 가야 되겠죠? 무죄 다툴 때는. 신호위반이 다니다 이런 거 다툴 때는 끝까지 가야 돼요. 그리고 나는 잘못 진짜 없다 그럴 때는 끝까지 가야 돼요. 항상 끝까지 갈 때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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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